모두가 장빙을 견뎌 올라옵니다 이쪽 길게 헤덩! 다시 한번 헤딩! 다시 한번! 헤딩! 수고사가 간격을 좁힙니다 goobil 2020 실첨에 선칫공을 뽑아냅니다 스탭오버 한 번 더 깊게 치러내면서 2라운드 덕경 원패스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일단 송시우가 넘겨왔어요. 뭉개했어요. 안좋아 나왔어요 송시우. 송시우 골! 오늘도 시우타임. 송시우. 결국은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놓고 있는 인천유나이티대 송시우입니다. 문선민, 박스 한쪽입니다. 문선민 뛰어주고 무고사 시작골! 무고사! 복귀전 첫 골을 터트립니다. 최종환의 크로스. 헤딩 골! 결국은 무고사입니다. 무고사가 해냅니다. 코아 2대1 다시 리드를 가져오는 인천입니다. 짧게 연결. 슛! 어 근데 이거! 슛! 들어가요! 문선민! 자, 기가 안올라갔나요? 따라가네요. 따라가네요. 한골 만회합니다. 신영 선수 좌우! 지우서 Extra Must protections이네요. 오! 이케 승훈입니다. 예! 살짝 꺾어놓습니다. 아 네! 이거를 또 집어넣습니다. 이러면! 아길라르 잘 차고요. 갑니다. 왼발 프레이킹 탕후라운드 잇따델! 리브콜! 탕후라운드 잇따델! 아길라리! 시즈오 첫 골 들어오는다! 아길라리 첫 골! 아길라리 아나운서가... 오! 왼쪽 방황 들어갑니다! 왼쪽 방황 들어갑니다! 드라운드 잇따델! 리브콜! 문선민! 문선민! 문선민입니다! 출연골! 문선민! 오 예! 무슨 선수! 이 날! 스피비에게 바로 이용을 춥니다! 문선민! 문선민! 스코어 2대1! 문구사! 리그 6급끌에 신고합니다! 문구사의 맥헨이 문선민이 등등! 문선민! 문선민! 3 mieiiii! 선제골 뽑아내는 문선민! 골 1대 0 인천이의 골입니다! 당일날에 문선민이 뜹니다. 이번에도 문선민에게 연결됐습니다. 문선민, 박사준, 문선민! 골! 멀티골, 문선민! 스코어 1대 1! 다시 리드를 가져오는 인천입니다! 강렬! 아, 자상워요. 아길라루! 아길라루! 오, 있어요! 고! 김진현! 수어투에 들어간 김진현! 골을 득점합니다! 오늘 경기를 놓칠 수만은 없습니다. 굉장히 지금 박해 선수가 문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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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3대 1 무반전 이른 시간에 주격골을 만들어내는 무거사 선수입니다 문선민, 문선민, 왼발 골 반전편으로 핸딩 골 이윤표 스코어 3대 1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윤표 선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주격골을 만들어내는 클럽 모습입니다 코너킥, 타이딩, 박수 한쪽, 슈팅 다시 한 번 잡아놓고 슈팅 들어갑니다 이봉수 이봉수 오늘은 이봉수가 결국을 골을 뽑아냈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오늘은 시후 타임이 아닌 은수 타임 이즈우 활로를 뚫려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아, 잘라갔죠 문선민, 열렸는데요 좋아요 딱 세 명 전시 슈팅 절 골 어린지 골 헌제 시넴믄이 문선민 선책골 아무렇습니다 민서 중독 기술입니다 네 막상초로 진입합니다 어는 시원 골 베arn 골 벗어버리 첫 번째 골이 바치입니다 무고사입니다. 무고사. 시즌 포럼톤. 일단 밀고 들어옵니다. 아길라리. 문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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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선민 선수. 2라운드에 이어서 이번 경기도 두 골을 터뜨리는 문선민 선수입니다. 박스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짧은 패스. 골. 골. 들어갑니다. 아길라리. 서치골. 남준재의 어시스트입니다. 그렇죠. 강훈의 약점이라면 바로 청진에서 나왔던 공간을 흥력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남준재 선수와 아길라리 선수는 왼발로 감아주었습니다. 뒷쪽으로 들어갑니다. 스코어 2대0. 한골 더. 인천유나이티드가 또 한 번 앞서 나갑니다. 보석기. 예. 구도자도 박스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높게 올려줬어요. 뒤쪽에서 공 살아있습니다. 오른발 슛. 골킷번 손박고 한 번 슈트에 세 번째 슈트를 들어갑니다. 스코어 3대2. 다시 다시 앞서나가는 인천유나이티드. 버팩이더. 오십니다. 벽터 한쪽 걷어냈습니다. 지금 열렸어요. 먼 거리예요. 오른발 슈트를 때립니다. 들어갑니다. 지금 엄청나골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따라 붙고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암곰enc physically. 깜짝 놀랐는데요. 엄청나 골이 나왔습니다. 공점기획. 무고사 골. 공점을 받습니다. 아홉 번째 골을 기록하는 무고사로 인해서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종진 앞에 송축됐습니다. 박종진이 잘 빠져나왔습니다. 박종진의 크로스! 돌아온 남준재! 남준재 선수의 멋진 세리머니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레골라스가 돌아왔습니다. 스코어 1대1 동점, 남준재! 앞쪽에 선수들이 있습니다. 손수기, 문선민, 문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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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의 스타 문선민! 문선민이 해결해냅니다. 스코어 2대1 역전, 문선민의 상책이 이곳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의 경기를 보면 아길라르 쪽으로... 오우, 지금 차세요.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남준재, 크로스! 연예가 역전이었습니다. 인천이 바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정우고사는 이번 시즌 10번째 득점이 나왔습니다. 문선민 박스 한 Dan Shines 맞습니다. 올인발hed! 옳 epic 원칙독 안전이 추가 골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곧 3대 1이 됐습니다. 지금은 아길라루 선수가 계속해서 막히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길라루부터 시작을 해서 호사의 마무리가 있었고요. 김보석 전진합니다. 김보석. 김보석 왼발을 시작합니다. 후비가 해결합니다. 1대1 동점. 교체 투입 때 선수들이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다고 했는데 후비가 이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사실 아길라루 올라가야 돼요. 골! 깃발이 올라갔어요. 골 인정됐어요. 이렇게 되면 저는 문제없습니다. 문선민입니다. 안쪽까지 진입 문선민입니다. 수비 두 명이 앞에 있고요. 찍어줬어요. 올라가지만 수비의 머리에 먼저 걸립니다. 그대로 숏! 오! 네! 번차에 다시 숏! 들어왔습니다. 네! 들어왔습니다. 네! 들어왔습니다. 문선민! 세전 열 번째 득점이 오늘 경기의 첫 주점으로 연결됩니다. 이선으로 떨어진 것을 정말 기가 막히게 지금 다시 시키면서요. 네! 다시 수석을 건너고 나서 좌측으로 무고사 박사 한쪽 진입입니다. 낙객관과 숏!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네! 네! 이선으로 이양 두 번째 걸 이메어 박사가 여기 천연할 팀입니다. 정말 침착했습니다. 바꾸 나서 정말 그 공감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문선민! 문선민 뛰고 있습니다. 문선민에게 자스피가 먼저 만에 걸렸고 문선민의 머리! 문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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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득점! 어, 정상국이 컵아! 네! 정상국이 컵아! 네! 문선민을 보고 바로 어시트가 됐습니다. 정동균 오른발 크루스 붙여줍니다. 무고사 한길! 골! 1대1 동점 무고사! 무고사가 완전하게 해결해지면서 1대1 동점 골을 터뜨렸습니다. 무고사의 리그 14번 골입니다. 무고사 선수에게 페라틱박스에서 이런 공간을 허용하면 실전과도 연결이 되죠. 네! 아길라를! 자, 연결! 김보섭! 김보섭! 골! 스코어 2대1 역전! 김보섭! 아길라리의 킬패스에 의한 김보섭의 깔끔한 마무리까지 2대1로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인천의 원더보이가 이렇게 터집니다. 김보섭! 이렇게 받아있어요. 김보섭! 김보섭!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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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칭기는 멀틱골 김보섭! 김보섭! 김보섭의 멀틱골이 나왔대요! 3대1 인천 진할수입니다. 화이트의 승인형 근데요! 미치쿨 승 골! 프리킹을 골로 연결합니다. 지금은 너무 잘 들어갔는데요? 안 난 것 같죠? 그대로 갔어요. 문선민 문선민 문선민의 연결 공점골이 터집니다. 문선민의 연결 문선민 인천의 선제골 문선민이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인천의 카운터텍 아길라루의 한방 질퍼드 킨러패스가 들어갔고요. 문선민의 원더골입니다. 문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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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준재의 그라운드 컨디션을 끌어올리면서 남준재의 슛! 골! 정말 간결하게 남준재가 돌려줄골 남준재가 침착하게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경기 선취골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고사의 헤딩도 정말 잘 돌려놨고 남준재의 마무리 정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잡아놓고 왼발 크롬 헤딩 짧게 슛! 골! 무고사 이대흥 인천 아 고슬기가 계속해서 공격 본능을 보여주다가 아길라를 패스 잘 돌려준거 무고사 침착하게 오늘 경기 추가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후반전 시작 후 6분만에 터진 인천의 추가 골입니다 군대전 선수도 올라왔는데요 반대쪽 인정! 인천 이나이틀드가 추천해서 비상구를 찾고 있습니다 니노자가 앞에서 지금 시선을 지금 뺏고 뒤에서 무고사각 자손이 차가 많은다 정덕윤이에요 이렇게 인천은 한발자국 터 올라갑니다 이대형 정덕윤 선수의 정말 기가 막힌 슈팅 했어요 행정 이장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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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n't it 이장빈에 들어갔어요 이장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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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구를 평강한지 합니다 심천에 닫혔습니다 이장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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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석종! 1대0 인천! 인천이 앞서갑니다! 캡틴 한석종의 이번 시즌 마수버리 골이 37라운드에 터졌습니다. 기대를 해봐도 되겠는데요? 올라갑니다. 골절이. 기세상! 골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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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올라스 남입니다! 정말 한방 꽂아넣었어요! 골절이! 대한골 asc search 골절이 있는 무고사 선수 마지막 라운드에 둘 번째 골을 안기는 무고사입니다! 신랑 중파전 문선빈! 두 명 새로! 문선빈! 문선빈! 3대2 실수를 놓치지 않습니다 관제타! 관제타! 저보다 더 잘 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문선빈 선수 그리고 우리 중계석을 보면서 관제타 그랬어요 그러니까요